자 0902님이 저 네비게이션 음성을 배디 버전으로 해놨는데 너무 시끄러워요. 덕분에 잠은 안 와요. 라고 하셨는데. 이 네비가 출시가 됐잖아요. 성재 씨가 하는 네비가. 네. 이게 저랑 장예원 아나운서가 녹음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일도 안 남았는데 그거를 홍보 멘트도 사이사이에 조금씩 넣고 제 목소리를 했는데. 한 구간만 해주세요. 녹음했던 거 한 구간. 뭐가 있을까요. 시속 몇 킬로미터 제한구역입니다. 시속 60킬로미터 제한구역인데 신호에 과속까지 하는 저 선수는 당연히 퇴장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. 라고 좀 길게 했어요. 안 들어 안 들어. 듣다 보니까 좀 지겹더라고요. 약간 중계식으로 하셨군요. 드디어 졸음쉼터가 나왔습니다. 예능이에요? 아니 그쪽에서 중계톤을 해달라고. 드디어 졸음쉼터가 나왔습니다. 제가 그랬거든요. 제가 지금 활동하는 것 중에 두 가지 큰 그림이 DJ 활동이 있고 캐스터가 있다. 캐스터. 그런데 이제 그쪽은 평창올림픽이기 때문에 DJ 버전보다는 스포츠 캐스터 버전을 원하더라고요. 드디어 졸음쉼터가 나왔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자 고가도로 고가도로. 엄청 시끄럽다는 말이 저는 대충 딱 들었는데 이해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써주신다고 피드백들을 주시더라고요. 이게 영향력이 꽤 크더라고요. 이것도 해주세요. 이 멘트도 있다면서요.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의지의 한국인. 뭐 이런 게 있는데. 아무튼. 우리 배드리랑 딱 맞는 걸 녹음을 했네요. 저도 녹음을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. 저도 이거 느낌이 있으니까. 아니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냐. 내비게이션이 원래 이렇게 거슬리면. 온전하게 파괴된다. 사람들이 꺼버리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. 이게 졸릴 때 많이 할 수 있다고. 본인은 들어봤어요? 저도 요즘 제 걸로 듣고 다녀요. 재밌다. 아무튼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고. 획기적인데 좋습니다. 허구현 해설위원 버전도 만들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평창.